음악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경수 후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응원드리겠고요. 사실 우리 강릉에는 많은 재난재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합심해서 루사 매미도 다 이겼고요. 산불 그리고 바람의 피해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의 힘으로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또한 다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하겠고요. 힘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년 전 우리 민주당의 의원은 시의원 4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우리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8명 됐고요. 도의원이 4명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정치적 지형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변화를 열망하는 우리 강릉 시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함께 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이번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강릉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강릉 시민들의 역할 그리고 변화를 열망하는 그 표심은 반드시 표로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강릉시에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월 15일 날 공천을 받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4월 15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후보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게 됐는데 이 또한 그들의 역량 그들이 이제 강릉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강릉 시민의 몫이고요. 제가 공당의 후보로서 상대당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에 어떤 영향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강릉은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각자 자기 사업장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지만 나아지는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섭은 운섭대로 그리고 식당은 식당대로 유통하시는 분은 유통하시는 분대로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도 도에서도 강릉시에서도 많은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그런 지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리에 잘 치렀습니다. 평화올림픽이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고 남북 교류에 물고가 트이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우리 강릉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된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강릉역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강릉 쪽에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동권 그리고 대한민국 물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남강릉역 그리고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는 그렇습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요. 물론 과거도 아니겠지만 미래를 보고 정치는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더더구나 2022년, 2024년, 2026년까지 부산에서 철도가 전철이 완전히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호선 다들 아실 겁니다. 강호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서에서 강릉 간 1시간대로 들어옵니다. 모든 철도의 종착점이 강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재진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철도망 구축에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지혜를 모으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리고 재정 쪽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호축, 그 다음에 서쪽에서 오는 철도도 그렇고요. 부산에서 오르는 철도도 종착역이 강릉입니다. 강릉에서부터 재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릉의 물류단지를 만들고자 저는 하지만 이것은 강릉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동해안 모든 도시의 문제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영동 지역에 있는 시군은 모두가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 모든 시군의 문제이고 지상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을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렇다고 이 공약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 문제는 얘기했고요. 남강릉 IC, 남강릉역 그리고 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껏 아직 말들이 많습니다.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강릉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체육대학교의 스포츠학과를 강릉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사후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스포츠의 전문 인력을 강릉에서 육성할 수 있고 또 지도자도 육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 생활체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스포츠학과를 아마 제2캠퍼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제2캠퍼스처럼 만들어서 한국체대 제2캠퍼스를 만드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스포츠 육성과를 과만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 시설을 활용하고 강릉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도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일자리겠지만 좋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 그런 좋은 일자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벤처기업인데요. 강릉에는 벤처기업이 109개 있습니다. 원주에는 299개가 있고요. 춘천에는 249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사천지역에 있는데요. 여기에 한 80% 이상이 아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벤처기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2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근처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업단지 바로 옆에 충분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벤처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숫자를 끌어올려서 한 300개까지 벤처기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K-유니콤 기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아는데요. 지금 우리 당의 총선 공략도 지금 8개인가 아마 유니콤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30개까지 늘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강릉에도 1조 가치가 되는 그런 유니콤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의 산업의 어떤 분포들을 보면 서비스업이 한 75%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도소매 제조업이 한 23% 그리고 농업이나 산림, 업이 굉장히 몇 프로? 0. 몇 프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를 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 산림은 예전에는 심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아마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산림을 우리 실생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산림 자원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칭이지만 메바우 산림학교라고 아칭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산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 특색에 맞는 문화, 특색이 있는 어떤 인문학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강릉은 천혜 자원을 갖고 있고요. 또 인근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이랄까 그리고 수산업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추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좀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인입니다.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올려야 될 고민을 늘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농민들과 계약을 하고 수매를 하고 수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껏 강릉에서 함께 웃으며 울면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릉의 경제 상황 또 그들의 어려움 또 그들이 바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후보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이다.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3선이 됐다 4선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집권 여당의 힘으로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정당 정치이고 강릉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지금은 비례정당으로 옮겨가긴 하겠지만 강릉 출신의 김병주 후보가 있습니다.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강릉에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두 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강릉의 발전 초선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염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의 삶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투표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리고 정치인을 우리가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뜻을 투표를 통해서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왜 군림하는 그런 의원 필요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들처럼 동생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부려먹을 수 있는 일 잘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겨내야 되겠고요.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합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